우리 몸에서 무릎관절은 근육, 인대와 함께 몸을 지탱해준다. 허벅지 근육은 이 무릎관절을 상하로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데 허벅지 근육이 약해질 경우 관절은 좌우로 흔들려 손상을 입게 된다. 운동을 통해 허벅지 근육이 강해지면 외부의 자극을 골고루 분배하고 근육 자체가 해로운 자극을 흡수한다. 그만큼 무릎관절에 전달되는 하중은 줄고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관절념 환자에 있어서 허벅지 근육량이 증가할수록 환자의 통증은 줄고 관절 손상은 적으며 수술 확률은 낮아진다.